이게 뉴 시즌 스몰 로얄 갈라이프 로얄이잖아. 로얄이잖아. 좋은 거 먹으면? 로얼로 먹다 돈 많이. 여기까지 왔는데? 지금 충분하니까? 아니야 아끼는 거 어때 형? 어?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형 이렇게 해보자. 이게 더 맛있어? 아니 형 이렇게 해보자. 사과가 종류가 3개잖아. 종류별로 사서 내일 다 먹어보고. 어차피 우리 며칠 더 있으니까. 맛있는 거 사면 되나? 2개씩? 아이고. 아 이거 애기들 지금 먹고 싶으면 나는 먹으라는 거구나. 형 뭐 사게? 아 이게 애기들 먹으라고 이렇게 나왔잖아. 풀이 풀이 피 Chev it. 아이고.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지. 안 되지 안 되지 완전 미안해. 이런 거 되게 좋다. 애들한테 되게 추억될 것 같아. 이거 보이냐? 잡고따라고. 알려주려고 그렇게 가나 보네. 디테일 진짜 죽인다. 신세계다.